군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.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에 군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여권이었던 새누리당과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재판부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등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.